준호 엄마 도와주는 거에요? 옳지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어떻게 아이고 무거워 저 박스 위에다 올려놔요 귤 박스 위에다 올려놔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한 개씩 들고 오지 두 개나 들고 왔어요 여기다요? 네 거기다 놔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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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준호가 도와줘서 엄마 안 하다니는 힘든다 그치 엄마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리 준호 잘한다 조심해요 넘어져요 어떡하지 이거 뒤에 어떻게 아 살살 천천히 내려가봐요 돌아가서 할거에요?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우리 준호 들어야지 들고 밀어야지 밑에 끌리잖아 준호야 준호야 작은 형님한테 주세요 작은 형님한테 주세요 안녕 야 영호 이쪽으로 나무 있는데로 갖고와야지 왜 자꾸 글로 가는겨 영호야 이쪽으로 갖고와 영호야 이쪽으로 갖고와 영치 영치 아이 잘하네 나 싫어 옳지 네 네 네 네 네 네